앞서 이제 갑상선 암이 전이도 잘 안 되고 또 진행 속도도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냐 또 말아야 되냐 라는 여부를 놓고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초기일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크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고 그러니까 1cm 정도가 크면 의사를 잘 판단해서 조기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낫다는 견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사회자 자금에서 조직형 자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형 자라는 속도 림프절의 전이 그 다음에 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되고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했을 때 예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갑상선 암에 수술 적응증이 되는 것은 우리 전문의가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조기에 수술을 하시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갑상선 결절을 수술하지는 않지만 수술해야 되는 갑상선 암은 조기에 수술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우리 생명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금 한 1cm 정도면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크기가 좀 큰 건가요? 크기가 크고 거기서 조직형으로 암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크게 작다고 해서 모든 게 또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갑상선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진단하에 자기 갑상선 암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면 되고 요즘에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요도 치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